아예 옷도 같이 입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딴 게 여친이냐고 하신 분 있고 칫솔도 안 가져가면 대체 뭘 갖고 간 거죠? 뭘 챙겨간 거예요 대체? 이런 남자들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그냥 옷만 입고 가는 애 있어요 아니 근데 여친이랑 여행이라 긴장하고 뭘 입을까 어떤 옷 사갈까 고민하다가 짐을 잘 못 챙겼다는 챙긴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뭘 챙긴 겁니까 대체 아 아무튼 좀 나가서 사오지 하하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칫솔을 썼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아 혀클리너는 사실 좀 그렇고 칫솔을 같이 썼다고요? 신여사님 거를? 어 그랬더니 싫어 신여사님 거를 썼다고요? 아 이번에 말고 연애할 때 예전에 아 요번 여행 간 게 아니라? 아 지금은 아 아니 네 폐령은 돈만 가져갖고 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칫솔에서 발냄새 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반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거를 빌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쓴다 그러면 뭐야 걔 껐 써 근데 이제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자 감동 싫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 칠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?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아 아파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? 저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걸려있으면 아무거나 쓸 때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쓴다고요? 그러면 딸이 셋인데? 들어갔을 때 축축한 거야 딸이 아파 와 진짜 싫다 그쵸 자기 칫솔 다 들었는데 난 분명히 점심때 닦고 안 닦았는데 당연히 뽀송뽀송해야 될 칫솔이 축축해 최악이죠 진짜 와 극혐 공유 칫솔 와 진짜 술안주도 아니고 아무거나 오늘은 누구 거를로 닦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와 딸 셋까지 나빠는 이렇게 하는구나 입에 무좀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야 구강공동체 멋지다 구강공동체 구강공동체 와 문성경 따님들 조만간 매직박 만나러 가야 된다 애들이 무슨 죄냐 예 최악이네요 진짜 혀 클리너는 진짜 못하겠네요 아 그거는 아니다 와 칫솔은 진짜 근데 가끔 남자들끼리 MT 가면은 칫솔 안 갖고 와서 아 난 남장권 안 쓴다 뭔가 귀찮아서 써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? 있어요 있어요 진짜 캠프파이어에 넣어버리고 싶죠